아 그라가스? 아... 그라가스 난 탱할 생각엔 1도 없었지 AP에 난 그라가스 AP 그라가스 갈라 그랬지 만약에 알았으면 내가 이거 이거 하고 눈돈을 들었겠지 1도 기회 못했지 모르가나? 아니다 진명미아의 모르가나가 차라리 났고 빅토르? 그부? 아 그부 빅토르 차라리 빅토르를 주세요 에 그부보단 빅토르가 조금 나아요 당신도 그부가 낫지 않아요? 음 바꿔요 음 안녕? 둘 다 안 나아요? 둘 다 안 나으면 저는 빅토르가 나아요 난 빅토르 할래요 빅토르 캐리? 아니 프라세우디님이 둘 다 잘 못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빅토르를 바닥에 깔기라도 하게 노노? 어 푸영이잖아 플라세우디님! 아니 왜 그렇게 내 사람을 두 번 죽여! 아 푸영이구나 그러면 푸영이 뭐가 돼 내가 가슴이 다 아프네 진짜 푸영 울어요 그치 푸영 언제랑 낫지 그치? 이미 늦었어 이미 상처받았어 저기 또 누누가 있네? 진리언 트런들 말파 말파 울라퍼 저 또 막 들어오네? 저 막 들어오는 거잖아! 진리언 빼고 다 들어오는 건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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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당신의 숙련도는 빅토르 0점일 거고요 봅시다 짠짜라짠짠짠 짠짜라짜라짠 짠짠 짠짠 어둠을 뚫고 쓰읍 모르겠네요 자 이제 조합을 봅시다 음 어떻게 안 눌러지냐 음 일단 우리는 원딜은 있어요 저쪽이 진리언의 폭탄을 받고 올라프 말파 말파트런들 막 들어오겠네 눈으로 막 들어오고 그러면 케넨이 들어오는 거 받아서 궁 쓰고 그부가 좀 멀리서 때리고 람머스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알아서 하겠죠 받아치기에는 모르가나 케넨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산다는 조건하에 모르가나랑 케넨이 존냐 나오는 타이밍 나는 뒤에서 깨짝깨짝 있다가 들어오면은 줄 긋고 궁 어떻게 좀 쓰고 바닥에 자기장 잘 펴면 뭐 받아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에이디? 에이드 케넨이도 에이디여야 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종을 사야되는 거야? 뭐 가봅시다 나는 응 이거 됐다 자 느낌표 투표율은 제가 이긴다 느낌표 투표율은 제가 진다고요? 게임이 착한 마감하고 게임 종료는 추첨 톡에서 님들의 채팅을 전두환이라고 읽어드립니다 아 투표하세요 투표 투표하세요 아이씨 눈을 벌써 굴려 아이고 아야야야 마감할 거예요 그 똥은 또 돼지냐고? 뭐야 네 명만 또 돼지야? 그러게 저쪽 다 돼지네 뭐 때릴 수가 없어 어느 첫눈에 때려 이걸 아아 나와 못 들어왔어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부상님들 utilities 어이구 뭐가 이렇게 아파 아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이상한데 하이 사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용자 칼바람입니다 아야야야야 아이고 그걸 맞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앞서갈 수는 없고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푸나 한번 때리고 여기다 깔고 이거 그어주면 아무도 안 맞네 때리자 여기 때리자 근처 오면 자기장 펴고 안 오네? 다 가네? 근처 오질 않네? 그렇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야 마나 왜 없냐 이거 뭐야 이거 마나다 어디갔어 눈떼 맞았다 눈떼 맞았다 눈떼 맞았다 빠지고 빠지고 좀 기다렸다가 여기다 깔고 때리고 야 마나가 없네 아이고 아 저쪽 좀 돼지 좀 그만줘 챔피언 나 돼지만 갖고 있나 아 죽지를 않네 아 난 원 아 아니야 나 나 나 살고 싶어 마나는 없지만 살아야 되겠어 와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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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아 비켜 아 미키라고 했잖아 으아악! 왜 죽어 내 옆에다 죽어 어떻게 해야돼 아 맞았어! 맞았어! 내 맞았어 너 못 하고싶어 악궁 내가 뭐 하룽줄 죽이냐 아까부터 내가 브랜드 때문에 얼마나 자괴감 들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폭탄으로 한다고? 팀킬을 으으이씨 진랄 으으 때리긴 했는데 아! 아우 질리어! 아! 아이씨! 죽었어야 됐다고? 비킨다고? 아니 갈라그라드! 비킨다고 비키라고 하면서 따라갔나 내가? 뭐야 이거 이거 내게 올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일을 너무 못맞춰 Q를 써야되겠어 죽을걸 그랬나봐 이거 오늘 한번도 못이긴거 같지 왜? 와! 캐닌이 난다! 야 빨리 갈게! 와! 가자! 누누 잡아라! 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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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고! 에라이씨 FF! 벌썽? 벌써 FF야? FF야? 아! 오지마! 아! 오지마! 하하! 하하하! 아이! 아파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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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뭔데? 아우! 이 도끼 보소!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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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 C vs The 하반 아! 아! 깨불어요 얘가 막! 아! 아 야야! 아야야! 아야! 뭔데! 왜! 아야야! 아야야! 아이고! 아이고! 어 탓 가지! 어 producers 2 어디까지! 어 contrôle 가지! 하드캐리의 대명사라고? 마파도 맛있겠네요 하드캐리? 하드캐리를 바꿔줄 수가 있죠 뭐야 얘 눈덩이 이거 뭐야 이거 눈덩이 먹미 뭐야 이거 눈덩이가 꼈어 왜이래 뭐야 이거 이거 치워 언제 없어져 나가 놈들 일 안하지 버그 와 우리 여기있자 다같이 둥글게 둥글게 야호 몰라요 나동 나만 이렇게 보여요? 님들도 이렇게 보여요? 아 이거 앞에서 다 죽여 싸우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 나 못 참 다시 또 기다렸다가 눈 되게 거슬리네 오오 오오 아 아 아 아 아 야 누누 잡아 에이 누누 잡아야지 저거 에이씨 궁 받았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씨 궁 쳐다보느라고 스킬 아무것도 안 썼다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야야야야 고만때려 얘 왜이렇게 안죽어 어 아 도망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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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먹어 물약먹어 그 다음에 으악! 아이 깜짝아! 아이 뭐야 그렇게 구글 빨리 써! 모아주고 모아주고 무빙 그렇지 나쁘지 않았는데 때려 때려 으어! 으어! 아이고 더 들어가면 안 되다 아이고 더 들어가면 안 되다 아이고 더 들어가면 안 되다 으어! 아이고 난 죽겠구나 이런 씨 아이고! 아이고 캐넨이! 아이고 트리플킬이래 트리플킬? 혹시 더 나오나? 아이고 씨 뭐 눈은 계속 돌고 있고 말파가 AP를 아프다고요? 나 이거 이제 다 샀어? 여기다 뭐 가야되지? 신발 살까? 그 뭘 가야되냐? AP이니까 전기지 전재가 하하 뭐 어떻게 부탁해 맞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아 아야야야 어디 있어 내 몸 내 몸 갖고 와봐 아아아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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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오는거 보세요 방해 효과 만역이래 아아아아아아아아 포막 포막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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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막 야야 큐루섬마 해야겠다 한 장아시겄다 라인클리어 과지지? 어이 씨 깜짝이야 때린다 보탑 때린다 어떻게 우리가 보탑도 때려요 오잉 그걸 나이스 야아 보탑을 이렇게 깬다고? 좋은데? 올거야? 왜 이리야? 아이씨 저기도 온다고? 어야야야야야야야 큐큐큐큐큐큐큐 아이고 씨 아! 들어오는거다! 무서워죽겠어요! 무서워요! 눈으로 숨어! 에라이! 눈으로 숨었어야지! 눈으로 숨었어야지! 눈으로 숨었어야지! 눈 속여 폭 들어갔어야지! 아휴 나 원참 돌굴러가요? 아휴 살딸님 나 아이템 뭐갈까? 온김에 얘기 좀 해주라 아이템 뭐갈까? 빨리 알려줄래? 나 이제 출발해야 되거든? 뭘가든? 뭘가든? 의미가 없다고? 그래 가고싶은거가네 의미가 없대 모레리요? 루덴이요? 아이 늦었네 이걸 갔는데 큰일났네 이 게임은 내 손을 떠난지 수십 강년이라고? 모레리나 루덴? 모레리나 루덴? 나만 맞아주는거였어? 모레루덴? 그래서 상대팀에 아 쟤가 있지 모레를 모레를 가지 뭐 어디있어 모렐 모렐 이거지? 돈 되는거 가자 구역구역 막고있어 더 신기한건 이게 눈따이가 눈따이가 우릴 지켜주고 있는건지 게임은 엄청 지고 있는데 잘 맞고있어 구하지 따라가 여기가 음 그렇군 인과응보다 좋았어 나이스 아 그러네 모르가나 스킬을 내가 따라가자 모르가나 스킬을 내가 따라가자 모르가나? 모르가나 스킬에다가 더블려 놓고 그거 이제 알았다 좋았다 오케이 어 맞았니? 오니? 아 이거 어디다 그니? 꼬리를 짝짝 꼬리를 짝짝 뒤에 있다가 오 힐 가니!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걸 깔고 긋고 또 하고 쏘고 도망가고 호로록 콕콕콕콕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되냐 아야야야야 아야 아파! 아야야야 이거 뭐야 아니 야 야 그만 들어와! 우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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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우르르르르 들어오는거 보소 어이 나 원참 너 팔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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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이 생균 이득 하하 개이득 다행 내가 하하 숙겨뺨 아 개웃겼다 야 야 야 이걸 꾸역 꾸역 지키고 있네 빨리 가서 막자 야 이번 야 이번엔 포탈 뺏긴다 야 안 되겠다 야 아이 까비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있다 우리 눈덩이가 우리를 구해주실거야 우르르르륵 어디까지가냐 하하 하하 하 하하하하 아유 말파 살아가는거 봐 이여얼얼얼 어우 야 군..군 뭐 이렇게 들어오냐 어후씨 여기가 너희 마을이다 어디갔어? 야이씨 너라도 너라도 아이 얘는 왜이렇게 안죽어 아아이 정말 진짜 아아아아 흐흐흑 저리가아아아 하하 Oregon 죽겠구나 으아rai 어허써 들어오네 아우 더 무서운 사람들 아휴 이판 이판 이기는게 정상이라고요? 노딜이라고요? 진짜야..사실이야.. 진짜야 Nick 진짜?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 이기는 게 정상이라고? 내가 잘하면 이기겠군 그렇다면 하하하하하하하하 큰일나네 스킬은 어떻게 써야될지 감이 약간씩 오긴한데 약간 오는 거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지 어이 나 원참 아이씨 뭐야 방금쿵 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방금쿵 뭐에요 허허 나 원참 나 원 뭐야 방금쿵 야 너 어디가 어디가 뭐야 이거 아 이거 미쳤네 이거 아 아프다 아프다 이거 들어와 아 이거 뭐야 뭐야 무서워 뭐야 무서워 포탑 밀렸잖아 이기는 게 정상이라며 이렇게 막 무섭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무섭게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 너무 무서운데 내가 못해서 갔다고 이거 이거 이렇게 올라올 때 W를 잘 까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드네 잘 까는게 어 협곡 쌉가능이라고? 그렇긴 한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야 어이 참 십중팔구야? 어이구 역시 난 대단한거 아 배고파 그 배고파졌어 야 안된다 우리 그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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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W를 W를 캐줄게 야 아이씨 망했다 야 아이씨 야 못 구해주겠다 야 어 그래크 먹고 오고 야 눈덩이 굴러온다 눈덩이 굴러온다 야 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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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를 잘 깔아야 되는데 어이구 야씨 나한테 온다고요? 미쳤구나! 으아악! 나한테 온다고? 어이씨 놀랬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눈물 나와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뭐야 이거 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이고 야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야 저 눈덩이 누구꺼야? 어 저 눈덩이 거슬리네 뭐가 죄송해요? 아 피읍이요? 어 하세요 하세요 아 예예 하세요 아하하하 아이 죄송 아이 죄송 이거 W를 어디다 깔아야 되지? 아 우리 원딜 지키는데 쓰면 되지? 내가 이걸 자꾸 그치 그치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우리 딜러들 지키는데 우리 진영에다가 하면 되지 맞아 그걸 이제 생각했네 자꾸 뭘 먼저 쓰려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아아악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악 살려주세요 어어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끝에 닿았는데 안되냐? 오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뭐 됐어 좋았어 좋았어 바로 이거였어 바로 이거였어 W 우리 쪽에 쓰는 거였어 좋았어 아야야야야 미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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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파 이씨 개아프네 좋았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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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시 빠꾸야 십장 먹으러 갈까? 없네 어어 러프 무서워요 스킨 콤보를 무한으로 어떻게 돌려 쿨이 도는데 크흐 그게 가능한 거야? 난 모르겠는데 아이씨 아파이씨 어디갔어 나 어딨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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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람버스가 맞아준대요 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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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이겨주세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안 죽고 이겼어요! 너무 기뻐요! 조합차이야? 람버스 잡을 챔피언스 이겨야돼? 근데 아까 계속 졌어 나는 왜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이렇게 힘들어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네요! 아! 그래도 뒤를 꼴찌네! 뒤를 되게 열심히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가나가 다 했네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 때문에 지는가 했는데 그래도 1인분 했나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